드릴 말씀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일러브 인스트럭터 헤일리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유튜버가 되었는데요 굉장히 떨리네요 이런걸 처음 해봐가지고 그래서 저는 초보 유튜버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서 조금 익스큐즈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초보니까요 제가 조금 더 발전되면은 조금 더 멋진 모습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네일러브 인스트럭터이기 때문에 비트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아니면 소고프를 어떻게 잘하는지 이런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첫 영상 소고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비트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건데요 제가 박람회라던지 아니면 상담을 조금 해보시면은 비트 이거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비트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비트를 엄청 많이 갖고 왔죠 비트 자랑하려고가 아니고 비트에는 겉질기가 있기 때문에 그 겉질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런 헤드의 모양의 차이 그 다음에 뭐 재질의 차이 이런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은 이렇게 비트의 거칠기를 보시게 되시면은 가장 중간 거칠기인 M 거칠기가 있구요 그리고 M보다 조금 더 거친게 코스 그리고 파일 이렇게 크게 세가지로 나눈다고 보시면 되세요 왜 지브라 파일이라고 아시죠? 표면 정리할 때 우리 열심히 갈아낼 때 쓰던거 그것처럼 비트에도 거칠기가 있어요 그래서 속오프 비트를 선택을 하실 때 이 거칠기를 기준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쓰는 브랜드 중에는 코스보다 더 거친 거칠기 그 다음에 파인보다 더 부드러운 거칠기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부드러운 거 이쪽으로 갈수록 거친 거 거칠음 이거 맞나요? 제가 한글을 좀 몰라서 영계국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거칠기가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통은 처음 쓰는 초보자 분들한테는 이 거칠기를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젤을 기본적으로 투콧 정도 하는 시술을 많이 하실 때 쓰시는 분들 그리고 XC랑 C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요즘에 글리터 많이 하죠 글리터 오버레이 아크릴 그런 두께감이 있는 걸 할 때 조금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엑스트라 파인 같은 경우에는 파인이라든지 엑스트라 파인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젤 이런 거를 갈아낼 때 쓴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비트를 선택을 하실 때 우리 매장에 어떤 거를 활용을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보시고 조금 해주시면 올바른 비트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매장에서는 글리터 오버레이를 엄청 많이 하는데 엑스트라 파인 비트를 선택해 그러면 갈아내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장 상황이 어떤지 아니면은 내가 무슨 시술을 주로 많이 하는지 셀프네일러들께서는 그거를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비트의 거칠기에는 기본적으로 코스, 미디엄, 파인이 있고 조금 더 부드러운 건 엑스트라 파인 조금 더 거친 건 엑스트라 코스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트를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진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비트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까진 머리통이 고급스럽게 헤드가 까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까진 게 있지만 실제로 쓰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방송을 한다고 새걸 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엑스트라 코스, 코스, 미디엄, 엑스트라 파인 이렇게 놔뒀는데 제가 하나를 빼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코스, 엑스트라 코스랑 엑스트라 파인이랑 꺼내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유튜버의 기본 자세 뒤에다 손바치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봤을 때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엑스트라 코스는 칼날이 굉장히 거친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엑스트라 파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칠기에 따라서 비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가장 기초적인 비트 선택 방법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 드릴 말씀은 실제 파츠 제거 편입니다 영상이 유용했던 안 유용했던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